자 안녕하십니까 박동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드디어 기다리셨던 토리이천 이제 영어 단어 특강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성은 한 40강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한 지문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어휘다 보니까 여러분들 영어 문장 자체는 굉장히 쉬운 문장 뭐 맥스로 어려운 게 나오면 관계대명사하고 분사구문 정도 나머지는 굉장히 평이한 문장으로 구성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영어 단어 학습에 집중을 할 수 있게요 그래서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여러분들한테 수능 필수 단어를 수능 시험 직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학습을 단기간에 복습을 해볼 수 있게 2000개 정도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 꽂아서 시험장에 들여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영단어를 2000개 정도로 단기간에 총복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당연한 얘기인데 등급 한 개 정도는 충분히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거든요 저 정도 어휘면 근데 이제 이게 필수 어휘 기본적인 어휘면 효과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필수 어휘나 기본적인 어휘도 여러분들이 오래 공부를 안 하면 감이 무뎌져요 그러면 이 중에서 까먹는 어휘들이 분명히 있고 수능 시험장에서 그런 것들이 아킬레스건이 돼서 여러분들 발목을 꽉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직전에 2, 3일 만에 또는 하루 만에 2, 3천 단어를 전체를 쫙 복습을 해버리면 제일 좋아 오늘 공부한 건 내일 기억나거든 근데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이 3, 3천 단어를 오늘 하루 만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못해 근데 그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환상적일까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가 기존의 영어 단어장이라는 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장 마찬가지인데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아세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맥락 기억으로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맥락 기억으로 학습을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맥락 기억으로 여러분들 그 미국에 사는 어떤 양키가 영어 단어장으로 영어를 공부하겠어요 미국에 사는 양키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뭔가 글을 읽거나 하는 걸 통해서 어때요? 영어 단어의 의미를 다각도로 다이어까지 완전하게 체화를 하게 되겠죠 누가 우리 한국 사람 여러분 한국어 사전으로 영어 단어 한국어 단어 공부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그런 거 안 봤어요 유초딩 때 안 봤죠 마찬가지야 맥락 기억으로 학습을 해줘야 그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보존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장기 기억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시중에 있는 모든 단어장은 그래서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시중에 있는 단어장이 그러면 나한테 독이 됩니까? 아니? 그거라도 외워야지 나도 그런 단어장으로 공부해서 영어 100점 마셨었고 그래서 그 존재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 면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예문을 직접 독해를 해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활용제나 뉘앙스 파악이 어려워요 뉘앙스 파악이 제대로 된 영어 문장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안 해보면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1단계로 생각을 했던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러면 수능 최근 3개년 지문에서 그 지문을 독해를 하면서 거기 나오는 모르는 단어들을 다 정리를 해주자 이건 어떨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이미 하고 있어 강의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들 다 정리해서 암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진짜 내가 학생들한테 탑재를 했을 때 마지막에 약점 보강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기존의 독해에서도 다뤄지지 않는 진짜 필수적인 역대 수능이나 평가원을 분석해서 제일 많이 나왔었고 기본적인 거 커팅, 너무 어려운 거 커팅 중간에 껴있는 어휘들 중에서 빈도 제일 높은 거로 2천 개만 뽑아가지고 얘네들을 맥락 기억으로 넣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떤 벽에 부딪혔냐면 이 2천 단어가 다 들어가는 장황한 지문 말고 컴팩트한 지문이 필요한 거야 이 2천 단어를 전부 다 써서 컴팩트하게 지문을 꾸미고 싶은 거야 왜냐? 여러분들 시간 없으니까 지문 길이가 길어버리면 그리고 지문이 너무 어려워버리면 여러분들 이거 2천 단어를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에다가 2천 단어 넣는다고 하면 공부 효율성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시험 직전나 하루 만에 얘네들을 통복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지문이 컴팩트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한계에 부딪혔어요 사실은 기획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선생님은 기획이란 걸 이렇게 기존에 다른 선생님들이 했던 거는 나는 최대한 피하고 싶어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들이 잘 해주는 걸 내가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을 어떻게 경쟁을 하고 내가 살아남겠어요 뭔가 새로운 컨셉이 필요해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모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뉴 타입이 돼야 돼요 여러분 뉴 타입이란 용어는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올 건데 진짜 새로운 기존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뉴 타입이 돼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를 하는데 야 그러면 맥락 기억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컴팩트하게 가려면 컴팩트한 지문 한 지문에 여기서 내가 2000단어 선별해 놓은 것 중에서 50개 정도씩을 때려박아서 한 지문에 50단어 정도씩 들어가는 예문을 내가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근데 이게 맥락 기억이 되려면 자잘한 문장으로 예문을 주면 안 되고 하나의 통째로 긴 글로 이 50단어가 다 들어가는 문장이 필요한 거예요 글이 그것도 어느 정도 완교성이 있는 내용이 있는 글로 어렵더라 왜냐하면 이게 조선시대 과거 시험인 거야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이렇게 봤어 키워드 몇 개 던져주고 자 한번 시를 지어봐 이렇게 해서 글 잘 쓰면 자원급자 해가지고 벼슬길 나가고 시과에서 옛날에 그렇게 나가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50단어 0단어 50개를 갖다가 그냥 단어를 주고 이 단어가 다 들어가기에 감동적인 글을 써봐라고 하면 그걸 모든 조교들이 거의 다 실패를 하더라고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팀이 제가 있거든요 조교팀 중에서 근데 세 팀 다 이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운전하고 가다가 뉴스에서 GPT로 논문이나 장문을 대신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뉴스를 접한 거야 근데 그때 벼락같이 쇼크가 오더라고 이거다 어 이거다 그래가지고요 선생님이 이제 영어 교재 잡아주시는 이렇게 서울대 출신 이렇게 저자 선생님이 계세요 조교라고 부르기에는 나랑 동급이라서 선생님이 함부로 조교라고도 못 부르는데 예 굳이 친구라고 할까요 예 영어 전공하시고 서울대 대학원 나오시고 이렇게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랑 같이 이번에 협업을 해서 교재를 준비를 했는데 이분한테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이거를 1차적으로 GPT로 영단어를 선별해 놓은 거를 GPT로 해서 글을 한번 작업을 해보자 일단 맥락만 줄거리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맥락기억으로 외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대용어 단어를 그래서 GPT로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선생님이 한번 싹 다 다듬어주라 사람이 한번 다듬어야 돼요 왜냐하면 GPT로 작업을 해도 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그랜마 체크 사이트에다가 왜냐하면 직접 작문을 하거나 다듬은 글들은 문법적으로 조금 위험하거든요 오타자 있을 수 있고 3단계로 적용을 해달라 제일 유명한 사이트 문법 사이트에 인공지능 문법 사이트에 3개를 적용을 해서 유료 사이트에 적용을 해버리면 거의 완벽해요 외국인들이 논문 쓸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완성을 시켜서 그걸로 내가 강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아니 이게 되네 글이 나와 제법 감동적이야 그리고 50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실제 내가 넣은 표제 외에도 중요 어휘들이 같이 들어가니까 50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한 지문에 한 7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좋은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글이 짧고 컴팩트해 일반 영어 긴 지문 하나 정도? 두 문제짜리 장 지문 하나 정도 사이즈? 이하예요 근데 거기에 50단어 표제가 다 들어가는데 줄거리가 있어 줄거리가 아 당황스럽더라고 처음에는 이게 사람들 큰일 났어 나중에 이건 진짜 인공지능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이제 할 수 없는 거를 얘네들이 해내버려 근데 이제 알바야? 근데 나는 이제 흥분 상태지 곽동영 선생님은 흥분 상태 왜 흥분 상태겠어요 여러분 GPT를 이용해 가지고 인강에 도입을 한 게 내가 아마 국내에서 영어 강사 중에서는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제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이제 이거는 이게 흥행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나중에 많이 따라할 거거든 근데 선생님의 이러한 맥락으로 기억하는 방식의 영어 어휘 특강을 선생님이 만들어서 진행을 했다 GPT를 이용해서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신 분들께서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기록 증거로 남겨놓는 거예요 언제 누가 뭐라고 시비를 걸어도 이때 처음으로 곽동영이 영상 띄웠는데 그 이전에 누가 기록 갖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지간에 저는 이게 제가 너무 자신 있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자신 있냐면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오늘 촬영한 일강 PPT를 준비를 해온 건데 뭐 교재 구성 같은 건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지문의 일부분만 뜯어온 거거든요 근데 저기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문장 굉장히 단순해 굉장히 단순한데 거기에 수능 필수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막 여덟 여덟 개 거기에다가 여기 안 들어가지만 추가적인 단어나 수거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하면 이거 한 문장에 열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쭉쭉쭉쭉쭉쭉쭉 공부는 한번 꼼꼼히 하고 암기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나중에 복습할 때는 한 문장을 다시 읽는데 한 3, 4회족째 몇 초나 걸리겠어요 근데 열 단어가 복귀가 되는 거야 기가 막히지 진짜 단어 뜻은 다이어는 제일 많이 쓰는 단어로 해서 영영사전 의미를 제가 직접 반영해서 점검해서 한 맥스 두 개에서 최대 맥스 세 개 정도까지만 넣을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단기 복습용 특강이기 때문에 단어 뜻 표시나 아니면 발음기호 표시 같은 것들 같은 경우는 안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꼭 찾아보고 싶으실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따로 검색을 해보시도록 단어장을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컴팩트한 구성에 최대한 많은 단어를 단기에 복습하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사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시험지 같은 데 보면 단어도 이렇게 나와도 공부하는데 별로 지장 없잖아요 이 중에서 익숙치 않고 너무 특이하고 이상하다 싶은 것만 사전 찾아보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 거 그래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한 지문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건 한 지문 분량은 아니고요 전체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분량 되는데 문장 자체를 되게 간단 간단하게 쉬운 문장들로 잡았어요 맥스 어려운 게 분사구문 정도? 맥스 어려운 게 근데 그거는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조금만 보면 익숙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애초에 기획했던 게 2000단어인데 중요한 단어는 한 3000개 이상 들어가요 내가 2000단어를 구현하고 싶어서 글을 만들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한 단어가 한 1000개 정도 추가가 돼가지고 이 지문 안에 전체 지문에 한 3000단어 정도인데 수능 필수로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 직전에 한번 총복습하는 데는 이만한 교재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요 맥락 기억도 맥락 기억인데 제가 기존 단어장들에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가 한계인지 아세요? 내가 단어를 열심히 외웠는데 내가 시험지에서 그 단어를 탁 읽으면 놈이가 탁 안 떠올라 이런 느낌 못 느껴요? 예 이거는 우리의 인지 관련된 전체 과정 중에서 마지막에 출력 관련된 오류라고 하거든요 출력 관련된 오류라고 내가 받아들이는데 그게 뭔지 내 기억 속에 있는 내용이 튀어나오질 않는 거야 쉽게 근데 그걸 훈련을 해줘야 돼요 평소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단권화 할 때도요 나중에 이거 지문에다가 여기에다가 단어 써 놓지 마세요 선생님 단어장으로 공부할 때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은 선생님 표시도 안 해 놓으려고 생각 중이야 왜냐하면 읽으면서 그 단어 뜻이 뭔지가 탁 떠올라야 돼요 읽으면서 그 단어 뜻이 탁 떠올라야 된다고 근데 영어 지문을 읽으면서 단어 뜻을 탁 떠올려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는 그 과정 이거를 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맥락으로 기억을 하면 전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으니까 이해도 잘 가고 기억도 더 깊게 남는데 단어 의미를 떠올려서 출력을 시키는 기억된 내용을 출력시키는 과정을 훈련시켜 주니까 이건 메커니즘적으로 일반 단어장보다는 월등히 우월하지 근데 누가 영어 공부나 교재나 강의 기획하면서 이렇게까지 연구하면서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범죄 수사학과를 나왔어 영어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이 유학 준비하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하면서 머리가 깨긴 깨었는데 난 누구한테 배운 영어는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학원 안 다니면서 영어 공부해서 중고등학교 때 학원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인강도 본 적이 없고 우리 때는 메가스터디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인강 서비스를 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나름 논문 같은 거 보고 학원 강사하면서 연구를 해 가지고 뇌과학이나 인지, 학습, 심리 이쪽 공부를 해 가지고 깨달은 내용들이거든 배운 내용들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해야 훨씬 효율적인 거야 직접 영어 지문을 보면서 그 뜻을 떠올리는 훈련을 해 줘야 그 과정 자체가 능숙해져요 모든 우리의 학습은 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어떤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뇌가 최적화를 시킵니다 근데 그 최적화 과정 속에서 영단어를 찾고 보고 의미로 진짜 이마지네이션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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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버릇해야 실전에서 그때 단어를 그 단어를 봤을 때 정확하게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근데 그걸 강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영단어 열심히 외우는데 시험장에서 기억 잘 안 나는 거야 그거는 숙련도의 부족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훈련 자체를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 되는 거지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진짜 내가 기획한 것 중에 최고 의도 중에 하나 맥락 기억이라는 부분이랑 이 부분 그리고 뜻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고 근데 맥스 3개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어쩌다 드물게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밑에다가 이렇게 영단어 뜻 써줄 때 화면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재에는 영어 단어는 검정색으로 그리고 옆에 한글 뜻은 빨간색이나 파란색 같은 색깔을 입혀서 그 색깔 필름을 교재에다 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필름으로 딱 돼가지고 아 이 단어 뜻 뭐였지? 하고 여러분들이 암송 한 번씩 해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테스트 보실 때 별도로 테스트 시스트 없어도 공부하신대 지장이 없게 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루에 10분만 투자를 하면 선생님 지문이 4, 5분에 읽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4, 5분 그리고 영어가 미숙하다고 해도 이거는 복습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나 세 번째만 읽어도 4, 5분이면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 근데 4, 5분에 50에서 70 단어 정도를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개념적으로 따져 봤을 때 전체 40 지문이거든 40 지문을 최소 4분이면 160분 160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3시간도 안 되는 시간만에 2000 단어 이상을 한번 복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수능 시험 직전날 복습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야 수능 시험 직전날 복습 오늘 벼락치기 복습을 하면 내일은 기억나거든 그래서 이 강의는요 벼락치기 컨셉이에요 영단어 벼락치기 컨셉 알겠어요? 직전날 복습 이게 선생님이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라고 하면요 그래서 이 강의 이름이 뭐예요? 토르 2000이에요 여러분 토르가 뭐하는 신입니까? 토르가 뭘 제일 잘해? 오딩이 물어봤지? 마블 영화에서 네가 망치의 신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토르는 천둥 벼락 벼락치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토르보다 벼락치기 잘하는 놈이 없잖아 딱 한 분 계셔 제우스 근데 일단 어쨌든 간에 벼락치기의 신이에요 그래서 벼락치기의 신이 강림했다 이게 선생님의 캐치프레이즈인데 단기간에 벼락치기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전략이 있어야 돼요 어떤 교재나 강의든지 간에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제로백 시리즈는 진짜 스키마 레퍼런스로 시작해서 엠파시스 리딩으로 끝나죠 확실히 올라가요 그걸 했던 사람은 느껴 뭐 엄청나게 많은 후기가 증명을 해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스키마 레퍼런스랑 엠파시스 리딩의 효과를 못 보는 어떤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까 이 친구들은 100% 단어가 부족해 단어만 충분하면 그 방법이 푸질 수가 없어 그래서 갖고 나온 게 이거야 선생님의 하반기 내 강의 전체 커리 내가 설계도 그려놓은 것 중에서 이게 딱 끼워지면 여러분 인피니틴 스톤 다섯 번째가 다 끼워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기존의 선생님 커리의 위력이 두 배가 아니라 다섯 배에서 열 배 정도로 폭제하게 됩니다 이거 어휘가 완성돼 버리면 이거는 진짜 괴물급 강의 그래서 국내에 없었던 컨셉이라서 고등영어에는 없었던 컨셉이라서 선생님이 진짜 이렇게 자신 있어요 맥락 기억으로 예전에도 예문 하나에서 여러 단어를 이렇게 캐치해서 나오는 그런 영어 단어장은 있었어 옛날에 있었는데 선생님처럼 긴 글로 50단어에서 70단어 이상을 때려박는 거는 없었어 이거는 최초예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해졌냐면 GPT 덕분에 선생님도 서울대 경영 합격했고 경찰대 졸업생 출신인데 전부 다 안 된다고 했었다니까 사람들이 이런 컨셉은 불가능하다 50단어를 주고 그 단어가 다 들어가게 장문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포기했었는데 이거를 GPT가 해줬어 와 이거 진짜 신개념 그리고 여러분들 요청상황대로 메가스터디 비타민에서 교재만 별도로도 판매할 거예요 교재로만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거 강의 꼭 안 들어도 근데 강의 들어주시면 나의 좋지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강의 하나 딱 플레이 해놓고 소리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딱 들어보면 단어 자동으로 복습되는 거잖아 10분도 안 걸리는 시간만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영상도 찍어놓을 거고요 강의로 예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거는 꼭 무조건 필수로 예습하고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내용이 너무 쉽기 때문에 강의로 예습을 해버리고 차라리 개인적으로 복습을 하셔요 전체적으로는 5번에서 10번 정도 수능시험 직전까지 복습립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글이 너무 쉬워 분량도 작고 그래서 컴팩트를 아까 강조를 한 거야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5번에서 10번 정도 복습립기 해놓고 수능시험날 직전날 한번 통 복습을 해줘 버리면 영어 1등급은 확정인 거지 그리고 뭔가 추가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교재에다 직접 단권화를 하셔요 교재 여백에다가 아무 데 따나 메모해 놔도 좋아요 다만 본문에다가는 메모 안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 본문을 딱 보고 영어 단어 뜻이 뭐였지 이거 떠올리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거기에다가 직접 메모를 하는 거는 비추예요 간편하긴 간편한데 떠올리는 연습이 잘 안 되니까 효과가 떨어져 그거는 선생님 좋은 대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본문 바로 밑에다가 메모는 웬만큼 하지 말라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훈련용이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두 번 세 번 안 볼 교재에다가는 그렇게 메모 해 놓고 보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예 빨리빨리 읽고 얼른 되새기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적어도 상관없는데 영단어를 보고 뜻을 떠올리는 연습을 계속 훈련하듯이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안 적어 놓는 게 낫습니다 다른 공간이나 조금 시선에서 약간 멀어진 곳에다가 메모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암기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는 최대한 한글뜻 위주로 가세요 우리가 테스트를 볼 때 한글뜻으로 테스트를 보게 되잖아 결과적으로는 영어 글을 읽고 의미를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 여러분들 과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글뜻만 가는데 권장사항은 나중에 이제 5회독 10회독 넘어가면서부터는 스펠링까지 외워주세요 스펠링을 외우면 단어가 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중에서 혼동어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별도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혼동어휘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는데 혼동어휘가 헷갈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스펠링 암기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스펠링 암기를 안 해서 그래서 스펠링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어 뜻이 혼동이 없어 비슷해 보여도 아 잠깐만 얘는 H 얘는 EH고 얘는 H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 헷갈리게 돼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혼동어휘 나오는 게 나쁜 습관이 스펠링을 등한시해서 그런 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한글 뜻으로 공부를 하시되 나중에는 스펠링 암기까지를 해야 된다 이걸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토르 2000 해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너무 재밌어서 제우스 3000도 기획집입니다 제우스 3000은 뭐냐 토르 형님 같은 컨셉인 거야 그 토르 러브 앤 썬더 이 영화 보면 나오잖아 제우스가 토르만큼 벼락치기 잘하는 양반이 하나 더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우스 3000에서는 토르 2000이랑 겹치진 않지만 훨씬 좀 까다롭고 어려운 그래서 수능 필수 단어라고 할 순 없고 수능 완성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휘들을 한 3000개 정도 또 추가로 준비를 해서 토르 2000 종관과 동시에 이어서 나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 제우스 3000이라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국내 최초 이거는 그래서 우리 강의는 신화적 스케일 토르 막 제우스 이런 애들 나오니까 그리고 마블 영화 봐보세요 토르 이 영웅적 강의 여러분들을 수능에서 영어 위기에 빠진 여러분들을 구원해줄 진정한 영웅적 강의가 강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르 2000 단순하고 쉬운 지문이지만 그래도 많은 단어를 담고 있는 토르 2000 영어 단어 벼락치기에 진짜 신이 강림했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에서 요거를 제대로 세팅을 미리 해 놓고 한 5번에서 10번 정도 공부해 놓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 날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줄 수 있으면 머릿속에 몇 천 단어 이상이 쫙 살아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진짜 날카롭게 여러분들 칼에 날이 갈려 있는 상태로 거기서 이제 진짜 일필 휘지로 시험 문제를 다 썰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때요? 기획 참신하죠 국내에 없었던 강의를 새롭게 실험하는 거라서 도전이죠 실험이라기보다 효과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는 없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실험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도전이지 이게 내 의도가 학생들한테 전달이 될까 안 될까 이게 도전이에요 근데 나는 이거 터지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역대 전설적인 일타 영어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여러 개 찍어서 일타가 되신 게 아니고 이게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 인강 역사를 쭉 되새겨보면 전설의 일타 선생님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시발점이 됐던 강의가 명강의가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그분들이 걸어오셨던 길처럼 저한테도 뭔가 이제 이게 시작점이 될 것 같아서 예 너무 설레네요 물론 스키마 레퍼런스랑 엠파시스 리딩도 기술적으로는 정말 좋아요 계속 학생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있는데 제가 토르 이천으로 거기에다가 휘발유를 끼얹겠습니다 활활 타오르게 그래서 벼락치기의 신 토르 이천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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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